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사 김치영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 한국사에 대한 총평을 준비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수능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난이도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난이도는 어떠냐? 중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 나오듯이 난이도가 쉽다고 느껴졌지만 비교적 까다로운 문제도 솔직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늘 나왔던 출제 포인트에 맞춰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난이도를 중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별 출제 비율을 보면은 선사, 고대, 고려, 조선인데 늘 나오던 비율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사에서는 사실 비율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게 특징을 보자고요. 어떤 특징인지 제가 비교를 해왔는데 반복 출제되는 주제와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보자고요. 자, 펜으로. 자, 보시면 2021학년도 6월 모평이란 말이에요. 7번 문제인데 보면은 뭐라고 되어있느냐? 이 고려시대에 가의 정책을 묻습니다. 가 왕의 정책.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포인트가 되는 것이 뭐냐? 이 쌍성 총관부를 공격한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것은 공민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민왕에 대한 정답이 뭐였느냐? 5번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이게 정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수능에는 어떻게 반복적으로 나왔는가? 보면은 밑줄 친 왕의 제2기간이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보면은 쌍성 총관부를 설치했다고 나옵니다. 지금 보다 몽골을 몰아내고 쌍성 총관부 지역을 탈환한 이 왕은 누구예요? 공민왕이 된단 말이죠. 공민왕. 그래서 이 공민왕인데 이 공민왕 또 보면 정답이 어디에 있냐? 2번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키워드와 같은 정답 또 같은 키워드와 같은 정답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출문제 정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또 다른 사례. 자 보면은 2018학년도 수능 문제였어요. 보면은 고려 후기의 역사서를 묻습니다. 고려 후기의 역사서. 그래서 보면은 요게 제왕운기라고 나와요. 제왕운기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왕운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요게 가에 들어갈 것은 고려 후기의 역사서입니다. 정답이 뭐였느냐? 1번 삼국유사가 정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시간에 정리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고려시대의 역사서가 맞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수능에서 뭐가 나왔느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요렇게 했는데 고려시대에 나온 고려시대에 나온 저술이래요. 즉 뭐다? 고려시대의 역사서를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보시니까 봐봐요. 삼국유사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동명왕 편도 있어요. 그러면 요게 들어갈 정답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더니 바로 이 제왕운기였다는 겁니다. 제왕운기. 정답은 3번이에요. 즉 뭐다? 요기 18학년도 수능에서는 제왕운기를 제시해줬고요. 정답이 삼국유사였다면 이 문제만 풀었더라도 요기 삼국유사가 이제는 보기에 제시되고 정답 선지는 제왕운기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머 선생님 또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보여드릴 거예요. 봐봐요. 자 이번에 또 보면은 2019학년도 수능 문제였어요. 보면은 포인트가 되는 것이 어디냐? 이 나랏빛을 갚자는 거예요. 나랏빛을. 그래서 금주, 금연, 가락지 모으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은 뭐였어요? 국채보상운동이었단 말이에요. 국채보상운동.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의 시험 포인트는 대구에서 시작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언론기관에 지원이 있었는데 그 언론기관은 딱 하나만 알자고 있습니다. 대한 매일신부였죠. 그래서 정답이 뭐였느냐? 대한 매일신부 3번 이렇게 주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번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것을 물었는데 보시면은 가락지를 빼자는 거죠. 그 다음에 나랏빛을 갚자는 겁니다. 어머, 일맥상통하네요. 일맥상통하다는 거죠. 설마 정답도 대한매일신부? 보니까 어디 있어요? 4번 대한매일신부 등의 언론기관의 지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수능상공사의 특징이 될 겁니다. 이 외에도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사례만 제가 몇 가지 가져왔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다음 특징을 보자고요. 이 인과관계를 묻는 거라고 했는데 제가 수업시간에 강조했죠. 수능 한국사는 인과관계를 많이 묻는다고 했습니다. 봐봐요. 자, 보시면은 비교적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문제풀 때 난해했을 경우도 있어요. 볼게요. 2번 수능 문제인데, 수능 2번 문제예요. 2번 거예요. 보면은 한성에서 웅진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당황시키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풍납동토성이랄지 공산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진 자료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수도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바뀌었을까?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어요? 장수왕 때문이었어요. 장수왕. 이 장수왕이 남진정책의 일환으로서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고요. 그 다음에 백제를 공격합니다. 그때 백제왕이었던 깨로왕은 깨로하고 맞아 죽었고요. 그 다음 대왕이었던 문의 주인 문주왕은 웅진으로 천도했죠. 이 말입니다. 장수왕이 답이잖아요. 정답은 2번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생소한 자료가 보이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인과관계를 찾으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시더라도 봐봐요. 가, 나, 사이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이것은 2021학년도 모평에서 뭐가 나왔느냐? 3.1운동하고 60만세운동 사이식의 사실을 물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은 순종의 서거, 순종이 죽었고 난 뒤에 6월 10일날 만세시위를 전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가는요. 60만세운동이에요. 60만세운동. 그 다음에 29년 나주역에서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충돌에 경찰은 일본인 학생을 일방적으로 편들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광주학생 석방하라고 일어났던 것이 광주학생항일운동입니다. 광주학생항일운동. 어머, 선생님. 그러면 저는 공부를 깊게 해가지고 이것은 1926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1929년. 이렇게 해서 연도 알아야지 선택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에요. 인과한계에 따라가면은 되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우리 60만세운동의 포인트가 뭐였어요? 당시에 사회주의자하고 민족주의, 천도교계가 함께하면서 어머, 손발이 잘 맞네. 민족유일당운동의 계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민족유일당운동의 계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단체가 신간회였고 이 광주학생항일운동의 포인트는요. 신간회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간회를 찾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어디 갔어요, 신간회?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가의 인과한계가 되는 거예요. 인과한계. 문제가 난해했던 이유는 뭐냐? 이 자유시 참변이라는 건데 이 자유시 참변도 1921년이거든요. 어머, 같은 20년대니까 찾기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난이도가 비교적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뭐다? 인과한계에 불과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 출제 포인트에 맞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강조했던 인과한계, 다른 부분도 많아요. 아시겠죠? 정리 한번 꼭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 세 번째가 완성도 높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뭐라고 하느냐? 난이도가 있었던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난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봐봐요. 다 왕에 대한 설명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이 봐요. 역분전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 후삼국을 통일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가 시험 포인트 정리했거든요. 태조 왕건이에요. 태조 왕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인이 있어요. 어떤 사인이냐? 원래 난이도가 쉬울 때는 선택지를 구성할 때 하나만 고려시대의 사실을 알려주고요. 나머지는 조선, 신라, 통일신라, 바레 이런 거 해가지고 너무나 범주를 넓히게 줘가지고 쉬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뭐다? 고려 태조 왕건인데 선택지에도 고려와 관련된 내용들이 쫙 깔렸다는 겁니다. 봐봐요. 최승로의 시무 28조. 고려 성종이에요. 고려 성종. 고려 성종이고요. 그 다음에 사심간제도. 이게 태조 왕건이잖아요. 2번이었고요. 교정도감이 또 뭐냐? 고려시대 최충원이 만든 거예요. 최충원. 고려시대 최충원이 만든 거. 최충원. 그 다음에 과거제를 시행한 것도 뭐냐?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고려시대 광종이었어요. 광종. 그 다음에 청해지는 뭐다? 통일신라시대 장보고. 맞죠? 장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뭐다? 이 장보고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예요? 고려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고려에 대한 왕을 물을 때는 고려에 대한 선택지가 하나 또는 두 개가 끝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뭐다? 네 개가 깔렸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난이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사 한 번은 꼭 정리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해이라고 있는데 오른 것을 골라래요. 여기서 보면 과거 출제 포인트가 있어요.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질문서를 준비했답니다. 가에 따라서 설치된 미소 공동위원회라는 거죠. 그러면 이 회의는 뭐였느냐? 모스크바 삼고 외상회가 될 거예요. 모스크바. 삼고 외상회. 그러면 모스크바 삼고 외상회의니까 선택지를 봐야 되는데 봐봐요. 이것도 제가 완성도가 높다는 이유가 회의를 물었으니까 전부 다 회의와 관련된 것들이 선택지로 깔려가는 겁니다. 봐봐요. 참. 허니육조라고 했는데 허니육조가 채택된 것은 뭐냐? 관민공동회에서 개최합니다. 채택을 해요. 관민공동회. 그래서 관민공동회. 독립협회가 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되었다. 합의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언제였느냐? 제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6.15 선언 직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라 봐도 되고요. 6.15 선언 2.15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의 신탁통치 문제가 결정되었다. 이게 정답이 3번에 되는 것이죠. 모스크바 상공의상회의고요. 그 다음에 이상설, 이준, 이휘종을 특사로 파견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입니다. 만국평화회의였고요. 회의죠 이것도. 그 다음에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 등으로 결렬되었다. 이것은 국민대표회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열렸던 국민대표회의죠. 즉 뭐냐? 모든 선택지가 회의로 구성되었고요. 각각 뭐냐? 주요 시험 출제 포인트들을 막 집약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더 까다로웠던 문제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능한국사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어려운 부분도 인과관계에 따라서 풀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까다로운 선택지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뭐냐? 한 번만 정리하면 수능한국사 무조건 취준금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2022학년도 수능한국사에 대한 방향 제가 짧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수능한국사는요. 난이도가 쉬웠다가 어려웠다가 쉬웠다가 어려웠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난이도가 쉬울 때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어머 문제 잠깐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아마 난이도가 어려울 경우에는 강의를 듣지 않으면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리 겨울방학에 있잖아요.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8월, 9월, 10월 돼서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안 나올 경우에 그쪽 항목에다가 시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때 한국사 하실 건가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꼭 정리하시고요. 내년에 수능한국사는요. 난이도 비슷할 겁니다. 단, 단, 까다로운 문제가 나올 건데 이 까다로운 문제는 이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잘 정리하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강사 김창희였습니다.